코로나가 이제 조금 잠잠해졌나 주말인데 사람들 많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람 없었거든요 나오면은 없었는데 나오니까 사람들 많네 남편 오늘 어때요? 사람 많아요 좋아요 옆에 오늘 고래고기에 오늘 보고 방송 재밌고 하면 고래고기도 한 점씩 먹지 뭐 나라가 니꺼가 니 맘대로 하게 아유 난리네 이 뭐야 대통령 지금 원래는 저 텍사스 부산역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 지금 나가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너무 일찍이지 않나 싶어서 주말이라서 많은 편이에요 평일에는 사람 없어요 형님들 나는 원래 이렇게 저 부산 방송을 잘 안하거든 어디 술집에 앉아서 술 먹는 방송 한다든가 이랬는데 이렇게 데일리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 이런 방송은 잘 안하는데 여포 길 잘 잘 안해 어 여기는 제가 가는 데만 좀 잘 알죠 여기서 이제 텍사스 바로 옆이거든 어 텍사스 바로 옆이라서 얼마인데 여기 남포수제비 요 아비 옆에 남포수제비 있잖아 남포수제비 어 수제비 맛있는데 수제비나 들어볼까 과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게 부담감을 주지 마라 어? 어 과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데 형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나와서 방송 해봐야 가라 너희들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은 방송이 재미가 없단 말이야 잘 살려볼게 오늘 어떤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행거 어 여기서 옷을 잘 입죠 왜 이렇게 깔까리만 이거 깔까리가 좋았어 요거 요거 입으러올까요? 편했어 너무 선임 티 같네 아니에요 오빠 이거 빼는데 에? 너무 선임 티 같은 거 아니야 욕하는 거 아예 같아 이쁘긴 이쁜데 내가 입으면 또 선임이라고 이 새끼들 놀린단 말이야 빠른 색깔야 빠른 색깔 할명옷이 아니고 자스가 이런 게 요즘 트렌드니까 자스가 맞아 요즘 깔까리가 트렌드입니다 무식한 새끼야 뭐 이거 뭐 사과 사과 갖고 몇 번도 입도 안 했는데 뭘 아 망정에 항상 그것만 입고 나온다 오빠 편해 이게 응 내 입고 있는 거 요 뒤에 바지 귀엽네 귀엽죠 오빠 색깔 두 개 뭔 색깔 색깔인데 검정이랑 검정 체크랑 바지 귀엽네 얘들아 청바지하고 다 형 여서 산다 형 옷을 잘 입는 건 아니지만 옷이 이쁘다 이게 낫네 이 색이 이쁘다 여기 있다 이렇게 고무줄 입고 오빠 생각하면 되랬거든요 하나 챙겨드릴게요 그냥 이거 보세요 색깔 이걸로 한번 입어볼게요 바지 이쁘지 않나 청바지에 이거 청바지 많이 팔았는데 많이 사가셨어요 방송에 좀 보고 있죠 이거 방송 보고 형들이 주문 많이 했다는데 응 아 바지 이뻐 나는 아마 그 막 300만원짜리 옷도 입고 명품 입어봐도 나는 색깔이 안 나더라고 안 나더라고 저 여기다 가질까요 괜찮아요 이거 방송 보고 사람들 옷 사러 많이 오더라 형 몽미 딱 도세에서 딱 제일 큰 사이즈가 딱 맞다 오빠 딱 맞춤이네요 이거 이거 하나 챙겨드릴게요 오빠 아이 뭘 또 챙겨줘요 계속 돈을 챙겨주셔야 될 거 같다 딱이었다 덕계 천불사 선임 같다고 이 패딩이 나오는데 이 잔바 가격이요 이거 따로 문의해서 물어보세요 바로 문의해드리세요 네 저희 시청자들 문의하면 좀 싸게 줘요 어 싸게 줘요 오빠 항상 잘해 주시라 해가지고 이 바지 드린다고 이 바지 아세요? 귀엽네 이것도 모자 좀 벗으세요 제발 버려야겠다 이 차 왜? 이거 왜 버려요? 너무 맨날 그것만 사용하는 거 나는 이게 좋더라고 이 색깔이 좋더라고 왜 이렇게 써오세요 이쁘다고 이쁘다 이 모자가 훨씬 이뻐요 오빠 이렇게 딱 이 모자가 이거 두 개 챙겨드릴게요 바지 티랑 바지를 일단 갈아입어야죠 여기는 딱 오면 이 집은 딱 오면 나도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뭐 그렇게 뭐 별로래 뭐 옷이 이쁘다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거든 어? 왜냐면은 내가 또 더이면서 옷을 오랫동안 입었잖아 그건 좀 화려한 옷들이 좀 많아 근데 여기는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이제 우리 30대 중반에서 이제 한 40대 40대 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에는 뭐 그렇게 과한 막 앞집에 오도 한번 봐봐라 저 스마일 저런 거 입어라 너 입어 지겠나 네 아까 전에 니한테 5만원 빌리갖고 어? 응 스마일 막 저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솔직히 조금 입기가 좀 힘들지 조금 힘들단 말이야 근데 여는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막 그림이 있고 이러지 않는데 좀 없으면서 이십대는 못가냐고 이십대 옷 잘 입는 아들은 와갖고 사입지 여기서 마차갖고 입으면 옷이 이뻐 그렇더라고 그리고 옷도 다 좋은 거 해갖고 싼 거 안해온다 오빠 요렇게 입고 오빠 검은색 옷 잘하잖아요 그레이랑 검은색 아 요렇게 한번 입고 요거 입고 옷이 작다고 안 작은데 하나도 안 작아요 아 안 작아 내 덩치에 맞다 그냥 이 장가서 입는 옷 아니잖아 옷 딱 두개 위에 두개만 딱 잠궈 누가 이걸 장가 입어 무식하게 행거 여기 옷 어 훨씬 낫네 어 낫죠 여기 감사합니다 옷 이쁘다 그러니깐 내가 입었다고 생각하지마 너희가 입었다고 계산을 해야지 패션 보라니깐 내가 원래 입고 온 옷을 입어본거야 걸쳐본거야 이뻐? 아 아니에요 보여줘 괜히 아니야 아니야 오빠 신발 양말 다 버렸어 지금 딱 이 내 신은 신발 이런거 딱 신으면 괜찮을 것 같아 자그라는데 개새끼들께서 아 너무 그러니까 너무 거짓말 같은데 지금 뭐 커피 청바지 좀 볼게요 청바지 있겠지 청바지도 이쁘다 요즘 트렌드다 맞다 깔깔이 몰라서 그러는데 형들 뭐 거짓다고 하는 형들도 있는데 트렌드라고 깔깔이 좀 많이 입는다 다 서울에서 옷을 입고 오는데 나는 옷상으로 올 때가 제일 기분이 행복하더라 여기 딱 옷 입고 딱 차려입고 나가면 아 이 볼이랑 체크가 이쁘다 한가요? 응 뭐가 오늘 오늘 와 근데 이 아이볼이 오늘 입기에는 신발 더워 좀 좀 더워요 안에 여기 있어가지고 어 이거 이거 나가고 이거 입고 나가래요 여기 이거 이뻐요 형이다 네 네 그러면 반석하고 신발 하나 사갖고 오자 ABC마트 ABC마트 같이 갈까요? 갔다 올게 갔다 오시겠어요? 그러면 예쁜 걸로 옷을 잘 신으셔야 돼요? 그냥 그냥 기분 사면 되잖아 기본 인생 말고 좀 기다릴게요 방송 보고 우리 형들 또 많이 또 져서 옷 많이 사있대 여포 입은 거 캡처해가지고 어 보내달라고 하고 한 잣이대 이게 맛있다 그렇게 받아놨네 저기 옷 이뻐요 옷 이뻐 이쁜 옷 많아 어 안녕하세요 깔끔하지 않나 요즘 녹색이 트렌이라는데 뭐가 나아요? 이게 나아 이게 나아 1번 2번 1번 2번 1번? 나도 1번이 나 1번이 괜찮은 거 같은데 양쪽 다시 넣어보자고 이게 젤 무난하지 않나? 이게 깔끔하지 않나 얘들아 요즘 녹색이 트렌이라고 하니까 나 2번 선택했었는데 에? 2번 2번요? 네 근데 1번도 깔끔해요 괜찮은데 캡처했어요 오케이 오빠 이거 저거 내한테 사는 가방인가? 어 아니 아니 아니에요 오빠 내 가방 하나 가방 하나 챙겨주세요 근데 오늘 딱 보디에 괜찮은 가방인데 하하 귀엽죠? 똑같은 거 아이가? 어 근데 그래서 내가 우리 가게에 사는지 물어봐 지금 딱 패션에 귀엽지 않아요? 어 그럼 이제 야방 한번 가볼까 여기에 다 옮겨놓을거죠? 잠시만 오 오빠 오늘 완전 너무 귀여우시네요 패션이 진짜로? 아까 체크 바지도 괜찮더라구요 어 여기 쌌다요 쌌 놨다 고마워요 네 오빠 우리 킥 안했게요 우리 행거였습니다 행거 사장님 예 옷 이쁜거 많이 띄갖고 파니까 우리 형님들 와서 옷도 많이 좀 사 입으시고 뭐 저 집은 들어가 있는 거 다른 일도 없으니까 예 이렇게 또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이렇게 좀 잘 챙겨주세요 잘 챙겨주시는데 네 잘 챙겨드릴게요 예 또 가격도 괜찮으니까 어 괜찮아 갈게요 오늘 갈게요 예 갈게요 사장님 수고하세요 네 네 네 네 네